항상 밥을 진짜 반 공기씩 먹으면 그렇게 먹어야 살이 안 찐다고 한 거에요. 채식하고 나서는 진짜 두 공기 먹는 양이 진짜 확 늘었어요. 저 파스타 한 소. 이렇게 파스타 다니던 동생이 막 누나 그만 먹으라고 막 별명이 채식 폭식료.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? 수수 막 계속 먹고 자두 막 여섯 개씩 먹고 막 그만 먹고 좀. 계속 계속 먹어요. 방에서 화장실 가는 길에 고구마 하나 다시 방 들어가는 길에 고구마 하나 주무줘 먹고. 내 얘기인지. 근데 뭐 살찌거나 그러지 말고. 먹는 거에 비해서 안 찌는 거 같아요. 한글자막 existence 한글자막 intelligence 한글자막 Yesza 한글자막 byoline confirmed eme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